오우예! 알찬 수다로 에너지 업되는 시간 박대미의 수다가체질 오늘 나에게 꽂힌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네가 올해 엄청 잘 될 것 같아 10월 16일 월요일 박세미의 수다가체질 첫 방송을 드디어 시작했는데요 일단 곡 소개부터 할게요 첫 곡은 싸이의 연예인이었습니다 뭔가 저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제목인데 자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브 FM의 감격이다 새 DJ 개그우먼 박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DJ까지 됐네요 애칭으로는 여러분 샘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보는 라디오도 열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DJ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데도 아니고 SBS에요 자 아직은 제 목소리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는 너튜브 컨텐츠 부캐로 서준맘이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따릉따르 아시죠 목소리 들어보셨죠 자 항상 저희 오프닝 멘트는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의미있는 한마디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그 너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사연이 사실 있어요 개그맨 이선민이라고 있는데 그 오빠가 저에게 야 세미야 이상하게 너에게서 지금 빛이 난다 너 뭐 하나 터뜨릴 것 같아 라고 하고 3개월 뒤에 제가 서준맘으로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러고 이번에 오빠가 세미야 너 미쳤다 너 진짜 미쳤다 너 이번에 약간 여자 MC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바로 한 달 뒤에 라디오 DJ가 됐어요 여러분 와 이거 너무 진짜 이 사연이 있는 멘트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오프닝에 소개될 나에게 꽂힌 한마디에 참여하거나 오늘 저랑 수다 떨면서 응원해주고 싶은 분들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보고 갈게요 자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메모장이 지금 보이지가 모니터가 어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모니터가 살짝 지금 한 3초 늦게 들어왔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 언니께서 소리 질러 우리 세미 누나랑 수다 떠려고 12시 5분만 기다렸어요 DJ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진짜 인호님 어 저랑 이제 12시 5분에 들어오시면은 정우의 저랑 같이 수다 떨 수 있으니까 심심하거나 혼자 떠들기 그렇다 아니면 혼자 지금 딱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밥 먹으면서 저랑 같이 수다 떨면 됩니다 언제든 들어오세요 자 우리 이삭현님께서 신선하다 신선해 SBS 탁월한 선택 솔직히 SBS가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빨라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김기원님 음 제가 보기엔 앞으로 DJ 10년 봅니다 10년간 재미있는 유익한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라디오 부스에 들어오면서요 굉장히 오래된 선배님들께서 사진이 다 걸려있어요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제 꿈은요 거기에 제 사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지영님께서 어머나 세미님 목소리 들으니 벌써 에너지 업된 듯요 떨지 말고 화이팅 제가 사실 진짜 안 떨리고 긴장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까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어 나 긴장했나봐 근데 앞으로 이제 하면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풀릴 건데 지금은 사실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은요 어떤 게스트와 어떤 코너들로 채워질지 정말 궁금하실 건데 그거는 차차 천천히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많이 설레고 기대돼요 살짝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코너들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일단 요 코너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 오늘은 또 뭐래 먹지 세상에요 3분 카레나 돌려야겠어요 앗똑 앗똑 어머나 어머 세상에 어머 우리 미영이한테 톡톡이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 어머어머 친구가 30만원 빌려간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갔더니 어제 인별그램에 명품 가방 샀다고 사진을 올렸다고 어머 세상에나 너무 어이없어요 전화로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어 어 미영아 난데 문자 봤어 어머 얘 근데 넌 뭘 고민을 그렇게 한 거 자빠졌어 걔한테 돈 달라고 당장 연락을 해야죠 이럴 땐 계속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라버려 아니 명품 살 돈 있으면 내 돈부터 내놓으라고 싹 질러버리는 거야 그런 애는 배려해줄 필요가 없고 걔한테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너 걔 계속 데려가다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 평생 걔한테 돈 빌려줘야 돼?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을 싹둑 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또 여러 명한테 또 돈 빌리고 다닌다 내가 경험해봤잖아 걔네들은 정신 차려봐야 돼 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돈 빌려줄 사람이 없는지 급할 때 찾게 된다니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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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 어머 나 음식 다 됐거든? 미영아 그래 얼른 밥 먹고 나 서준이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럼 끊어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딸이 때를 듣고 오신 노래는 넌 이슬 먼들 마마무 노래였고요 갑자기 서준맘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 첫 선을 모인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 코너로 매일 이 시간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실 서준맘이 누군데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했던 개그 캐릭터인데 뭔가 약간 좀 똑부러지고 당차고 할 말은 다 하되 마지막을 약간 좀 칭찬으로 좀 마무리하는 약간 그 얍삽하다 해야 되나? 머리 좋은 그런 요새 젊은 엄마 약간 그런 거고요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준맘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속 시원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친한 언니 친한 동생 또 친구한테 털어놓듯이 저한테 싹 그렇게 서준맘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상의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서준맘이 오늘처럼 잠시 등장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갈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당연히 익명 보장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SBS 러브 FM 박새미의 수다가체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우리 제작진 지인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 드렸어요 사실 이런 고민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소액을 많이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좀 많이 아는데 저는 조금 조금씩 거의 천만원 가까이 빌려줘 본 적도 있거든요 지금 다 받아내긴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연락을 해야지만 돈을 줘 그리고 10일에 준다 했으면 알아서 10일에 줘야 되는데 못 주면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은 10일 지나서도 못 준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공감 문자입니다 우리 한미숙님께서 그런 친구는 저밖에 모르는 친구죠 손절하고 싶은데 받을 돈이 있으니까 손절할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굽신거리는데 받을 때는 내가 굽신거려야 돼 왜? 그 돈 못 받을까봐 근데 사실 30만원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돈으로 친구 하나 이렇게 안 좋은 친구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면요 그 돈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쳐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은요 그런 친구 저도 있네요 전화는 왜 그리 자주 하는지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빌려간 돈 얘기하려고 하며 눈치도 빠르게 바로 끊어버리는 그 친구 저도 미치겠네요 전화를 하고 항상 마무리는 근데 너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빌려간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오늘 뭐해? 라고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근데 혹시 너 가능하면 근데 이것도 있다? 돈 10만원 20만원 빌리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주 연락하거든요 그 이유는 근데 이 10만원 20만원이 없다고 하기가 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도 없어라고 하면 괜히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앞으로 제 경험상 자주 그럴 거니까 빨리 쳐내는 게 맞습니다 그냥 30만원에 버리세요 자 우리 이선희님께서 와 수다 친구 생긴 기분이에요 이것저것 다 말해버려 네 이 시간에는요 저한테 여러분 뭐든 고민 있거나 뭐 걱정 있으면요 뭐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해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입니다 지오디의 니가 있어야 할 곳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네 실시간 문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란님께서 첫 방송인데도 낯설지가 않은 게 아무래도 저도 수다가 체질인가봐요 라고 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인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좋네요 수다쟁이들이 일하면서 수다를 못 떨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를 제가 대신 떨어주는 거예요 수다를 귀로 들으면서 저랑 같이 속마음으로 신나게 아니면 주부들은요 이거 틀어놓고 설거지나 청소하면서 같이 말하세요 말하면서 수다 떨면서 집안일 하면은 그 두 시간이 후딱 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장효정님께서 서준맘 샘디 눈물 나게 축하드려요 DJ 하시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 뭐야 너무 감동이다 소원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소원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2부 코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부 2부는요 우리 박쌤이의 수다가체질 오늘 첫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어 2부 이거 바로 넘어갈게요 아마 무심코 우리 주파수 돌리시다가 누구지? 무슨 프로그램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안내 드리자면요 저는 SBS 라디오 가을 개편으로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된 신규 프로그램 박쌤이의 수다가체질 DJ 개그우먼 박쌤입니다 우리끼리는 벌써요 줄여서 박수채라고 하고 있는데 어때요? 뭐 입에 약간 쫙쫙 발라붙지 않아요? 박수채 박수채 약간 이런 느낌 신나게 벌써 2부 시작됐습니다 저희 공식 인별 아이디는요 P-A-R-K-S-E-M-I-S-H-O-W 그러니까 쉽게 그냥 박쌤이 쇼해요 이건데 앞으로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팔로우 해주시고 인터넷 검색창에 박쌤이의 수다가체질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눌러오고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 공식 인별그램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위러분님께서 언니 너튜브 백마TV 때부터 언니를 응원하고 있던 팬이에요 언젠간 꼭 대슈스가 되실 줄 알았는데 최근에 너무 잘 돼서 제가 다 기쁘고 행복해요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 파워 연예인 세미언니 파이팅! 위러분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굉장히 제가 잘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감히 얘기하자면 그래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니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사실 더 높이 올라가야죠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채찍질도 당근만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채찍질도 너무 좋은 걸음이 되니까요 많이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런 말도 이런 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편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우리 고기님께서 세미님의 높은 텐션을 제일 필요한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제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앞으로 식군증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는 없게 될 것 같아요 세미님 잘 부탁해요 매일 청취할게요 그냥 틀어만 놓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반응도 바라지 않을게요 틀어만 놓고 있으세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어? 근데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해요 전화 연결이요? 한번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를 축하해 주실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야 한다고 해요 아우 진짜 제작진들한테 이게 전해드린 바가 없는데 누구죠? 됐어요 연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박수채 샘디 어머 누구예요? 축하드립니다 어? 나 알겠다 설마 나는 당신이 DJ이 될 줄 알았어요 설마 제가 아는 그 키 크고 당신이 아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노래 잘하고 맞아요? 노래 잘하죠 어? 키도 크죠? 키가 어마하죠 어? 얼굴 괜찮게 생기셨나요? 하하 conversion 하하하하 하하하하 낚일 수 있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astermi씨 너무 축하해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관이거든요 네 네 앰본부에서는 이걸 들키면 안 돼요 어? 우리끼리 비밀로 하죠 아 그정도예요? 아니 거기서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앰본부에서는 홍보 마음껏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 마음껏 하라고 했다고요? 말만 그렇게 하지 뒤에서 칼 꽂을 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끼리 비밀로 아니 아 비밀로 근데 태희 오빠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직접 나와서 얼굴을 보여줘야지 전화 연결 혹시 계약에 써있나요? 직접 나오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 청취율 조사기간 좀 피해서 갈게요 아 너무 좋아요 그 조사기간 끝나면 저희가 바로 카메라 켜가지고 모실게요 아 그때는 제가 언제든 부르면 그냥 달려갈게요 우리 세미씨가 사실 저랑 라디오 하면서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은 게 라디오에서는 최고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라디오에서 번 돈을 거기 선물 사는 돈으로 다 썼거든요 아 근데 라디오는 이제 매일매일 맞는 청취자들하고의 어떤 생활이니까 사람이 좋은 척을 하다가는 언젠가 들키게 돼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오래오래 가슴에 남더라고요 세미씨가 좋은 사람이라 저희 다 응원하고 있어요 같이 했던 스태프님 아니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실제로 잠깐 이렇게 마이크가 꺼지면 항상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완전 선배로서 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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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을 많이 챙기세요 본인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 DJ 세미씨의 정신건강 마음건강 먼저 챙겨야지 우리 청취자들한테 퍼줄 수 있는거니까 많이 챙기세요 사랑만 받으세요 청취자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막해라 막해라 너 하고싶은 대로 듣지 말고는 아니고 좋은것들만 더 소중히 챙기고 나쁜말들 요새 너무 매운 청취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것들은 그냥 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고 일단은 넘기시고 잘할수있는 원래 잘하니까 잘할수있는걸 마음껏 뿜어내시길 바래요 어 근데 방금 노래 상자만 다시 올려줄수있나요 이 노래는 먼저 알죠 제 세미는요 이거거든요 한번 청취자들에게 제 세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알겠어요 세미는요 우리 샘디는 마음이 여려요 밤에 잠도 잘 못자구요 일어나면은 얼굴에 붓기도 보통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난다면 잠을 두시간 줄여서라도 풀매를 하고 오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여자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맞을 준비 충분히 하고있는 여자니까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 들으셨죠 아무튼 오라버니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오빠가 왜 항상 급급하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는 줄 알겠네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까 전 사실 오빠랑 한 5분 10분 더 통화하고 싶은데 빨리 끊어요 빨리 끊어요 다음사람 만나요 빨리 알죠 어쩔 수 없이 통화 마무리하고 제가 또 따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자 이제 바로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는요 테이와 단악가가 불렀죠 헤어진 후에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아 오늘 입은 2호 더 어울리나 이 신발 괜히 산거 아니야 내 주방 이정도면 괜찮은거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있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파파라치가 되어 마음껏 지적질 해드립니다 의상 주방 색상 가방 등등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점검해드려요 오늘의 파파라치 이 시간은 방금도 소개했듯이요 제가 여러분들의 파파라치가 되어 이런 저런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사실 뭐 네가 날 왜 평가해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할 수 있지만 말이 지적이고요 그냥 같이 개선해나가고 어 이런 거는 이게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 이게 더 낫겠다 라는 약간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옷을 지적해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쿨하게 갑시다 편하게 너 이거 별로야 상처받지 말고 어 이거 별로야 그럼 나 딴 걸로 살게 이렇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싶은 그런 공통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제 의상은 약간 이렇습니다 약간 위에 블랙으로 위아래 블랙으로 이렇게 싹 입었어요 위아래 블랙 티와 블랙 치마를 입고 겉에 약간 귀엽고 약간 자유분방한 약간 키치한 그런 스타일로 위에 핑크색 자켓 쇼스로 입었습니다 약간 나는 안에 내면은 되게 차갑고 야무지고 똘똘한데 하지만 나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말괄량이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스타일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들도요 사진 이런 거 싹 보내주면은 저희가 바로 지적질 아니면 칭찬도 마음껏 해드릴게요 창출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얼굴은 안 나오게 의상만 풀샷으로 찍어서 문자번호 샵 103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 전송은 100원 유료고요 사진은 고릴라로는 전송이 안 되니까요 꼭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출근해서 밥 먹고 가는 길 혹은 집에서 아니 외출 중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을 보내주세요 셀프카메라 혹은 옆사람에게 부탁해서 살짝만 찍어달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고른 사진은요 보라에 띄워서 우리 다 같이 볼 거니까요 용기 내서 사진 보내주시고 물론 얼굴 이름 익명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얼굴 대신 가려서 찍어주세요 자 방송도 탄 여러분들께 당연히 선물 드립니다 커피 교환권 많이 많이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얼굴 굉장히 수중하니까 정말 꼭 손으로든 뭐라도 가려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티아라의 롤리폴리였습니다 자 이제 파파라치 사진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진들이 어떻게 좀 도착이 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고른 사진을 사진입니다 어 약간 여기 지금 보이세요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색상이 검은색인지 남색인지 밑에는 회색이 아니라 지금 햇빛 때문에 색이 반반처럼 보이는 거죠 어 어 일하시는 복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목에는 사은증 약간 목걸이가 있어요 어 이거는 사실 지적할 수가 없고 얘기해드릴 수가 없는 게 약간 일하시는 복장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 셔츠 아 이 안에 셔츠가 있네 요새 그 어 90년 뭐라 해야 되지 그 너튜브 피시대학에도 나왔죠 요즘 이제 4, 50대 아저씨들은 이 셔츠를 계속 끝까지 고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셔츠 깃은 이렇게 높게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다행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게요 일하시는 복장이어서 그냥 일상 게임 사실 이건 있어 일하시는 사람이나 우리 교복 입는 학생들은 진짜 좋은 게 그때가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옷을 안 사 입어도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진짜 많이 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입고 다녀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뭐 오케이입니다 오케이고 너무 잘하고 다니는데 옷에 약간 흰색 가루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살짝만 돌돌이 해주세요 이거는 생활 먼지거든요 자 일단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233님께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편한 게 어우 저는 어때요 아우 창피하다 라고 지금 사진 띄워주신 분이죠 와 근데 아 제가 진짜로 보고 많이 웃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있어 이게 너무 신발만 어둡고 너무 다 밝은 색으로 입었어요 포인트를 하나 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바지 셔츠 조끼까지 다 지금 포인트를 줬는데 심지어 신발은 또 평범하지 않은 패딩 패딩으로 된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입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 어우 바지 핏도 요새 유행하는 핏이잖아요 와이드 핏으로 너무 잘 입었고 주름 하나 없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 조끼나 아니면 뭐 하나를 색감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화이트 조끼로 포인트를 주던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또 뭐예요 패해주면 근데 일할 때 그 의상 자켓을 안 입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너무 자유롭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일할 때는요 주머니에서 살짝 손을 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멋있습니다 일단 유행하는 거는 일단 다 따라 사가지고 입은 것 같은데 너무 다 유행하는 것만 밝게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패션 스타일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하나 입으면 다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뭉쳐있으니까 좀 그래 보이는 거지 점수를 제가 드리자면요 감히 드리자면 100점 만점에 60점 여기서 만약에 이 조끼 말고 블랙 조끼리 입었다 하면 80점으로 올라가고 바지를 좀 검은색이나 아니면 셔트를 검은색으로 좀 줄였다 색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고 옷은 굉장히 잘 입었습니다 이뻐요 이뻐 자 우리 하나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재밌다 여러분들도 보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칭하면 더 좋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2979님께서 우체국에 등기 붙이러 갔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엘터 거울 셀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우 와 너무 이뻐 근데 약간 이분은 꾸안꾸 느낌이다 그 아디땡땡에 아 저는 사실 이게 아디땡땡이 아닌가 근데 이분 있잖아요 봐봐 이분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분 봐봐요 모든 곳에 밝게 포인트를 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나는 옷을 잘 못 입는다 아니면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이렇게 적게만 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안에 겉에 어두운 재킷을 입었지만 안에 약간 데님 느낌으로 좀 밝은 걸 입어주셨고 가방도 화이트 딱 매주시고 오우 이 정도 완전 대신 우리 이 넥슛 삭스라고 하죠 이 양말을 다리 두꺼우신 분들은요 저렇게 가로로 돼 있는 저런 줄은 절대 신으시면 안 됩니다 어쩔지 않게 이분 따라하면 안 돼요 이분은 키가 크고 이뻐요 자 우리 2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부에서 만나요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the rookie DJ of SBS Love FM She is the best, my bad And very gorgeous and smart DJ Park Semi Tom meets her side 백상예술 대상 Nominated Oh it's amazing You're listening Park Semi Thank you guys I'm Semi Park I'm DJ of Staga Chazer Listen please Follow, follow me 자 우리 이인성님께서 샘디 패션 감각 있으시네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아 일단 여러분 3부 시작했고요 아까 파파라치 코너에 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많이 못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아까 사진 소개되신 분들께 일단 커피 쿰폰은 보내드리고 내일도 오늘 보내주신 사진들이요 모아놨다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공감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문자 읽어볼게요 저희 김지연님께서 언니 사진 설명 듣고 너무 궁금해서 보라보러 왔어요 아니 이게 진짜 보라로 봐야 돼 사진 진짜 너무 웃겨요 아니 진짜 재밌어 근데 다 잘 입으시긴 했어 우리 민트 바닐라님 사진들이 너무 잼나요 라고 했고요 우리 김지연님께서 바지가 진해야지 안정감이 있을든요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요 이렇게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첫 분 사진으로 얘기한 거죠 바지가 진해야지 안정감 다 화이트로 입으신 분들 말하는 것 같은데 다 화이트로 입으신 분 맞아요 그분은 하나 색감을 하나만 죽이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여자 입장으로서 이런 것만 조금 좋겠다 이런 거를 살짝 가미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소정삼님께서 오 이 코너 너무 재밌네요 라디오 코너 중에 이렇게 신박한 건 처음입니다 너무 좋죠 맞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안녕하세요 매일 1시에 찾아오는 행운의 세미로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드리기 위해 제가 왔어요 제가 지금 행운의 박스를 들고 있는데요 창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뽑는 탁구고은행에 적힌 번호 4자리가 바로 나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Right now 고렐라는 번호 확인이 힘드니 문자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선착순 5분께 치킨, 콜라 세트, 치코를 쏩니다 자 그럼 공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행운의 숫자 번호 7, 7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숫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네 자리가 네 번호 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말해주면 돼요 자 다음 번호 1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자 그리고 마지막 자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7, 1, 9, 2번 이렇게 순서대로 7, 1, 9, 2번 이 번호를 휴대폰 뒷번호로 갖고 계신 분은요 어서 문자 주시면 돼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럭키 찬스 놓치지 마세요 노래 한 곡 가보도록 할게요 퀸카 아이들 와 뭔가 후딱 지나간 것 같죠 시간이 자 매일 1시에는 이렇게 제가 공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행운의 세미로또 코너를 진행할 텐데요 첫날 우리 행운의 당첨자부터 한번 발표해볼게요 어 우리 오 자 우리 행운의 번호 7192였는데요 웬일이야 언니 라디오 듣고 싶어서 일부러 라디오 켰는데 딱 제 번호 이것은 운명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저 라디오에 사연 처음 보내봐요 지금 일하다 말고 급히 문자합니다 라고 하시고요 우리 두 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치콜 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와 자 우리 이선호 님께서는요 와 우리 아버지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만약에 내 지인이나 친구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얼른 문자 하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저요 라고 두 글자만 보내라고 하세요 100원에 지금 선물이 오는데 너무 좋잖아요 맞죠 아무튼 지인분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문자에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듣지 않아도 드릴게요 문자 오면 자 이렇게 뽑히신 분들께는요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세미로또는 계속됩니다 자 우리 사연 좀 한번 더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 최호정 님께서 점심 먹으면서 세미 언니 영상 보려고 너튜브 들어갔는데 라디오 한다는 공지 보고 바로 보러 들어왔어요 샘디 짱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제가 너튜브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오산홍 님께서 세미 씨 오늘은 첫날 이 정도면 완전 잘하는 거네요 나 반하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실 저는 무대 체질이긴 해요 저는 그걸 믿긴 하는데 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살짝 와인 한 잔 마시고 잤는데 오늘 좀 그래도 행복하네요 우리 3912번 님께서 점심으로 유부초밥 먹으며 들어요 너무 졸릴 시간 커피 한 잔 해야겠어요 어 맞아요 지금 여러분 완전 지금이 점심시간이죠 혼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랑 같이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하는 그런 라디오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오늘 사실 너무 긴장돼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고 밥 먹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막 이거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 하면서 정신없이 해서 배고픈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간이 됐네요 우리 김소원 님께서 DJ 첫 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첫 방은 아니죠 게스트 DJ로 저는 조금 많이 나갔었는데 여기 옆방에 있는 우리 채파타도 나갔다 오고 컬투쇼도 나갔다 오고 다 해봤는데 그렇게 우리 선배님들에게 배우면서 실력이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지 않았나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아 님께서 파파라치 사진 예쁘게 찍다 시간 가버렸네요 내일 꼭 참여할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파파라치 참여하기 위해서요 평소에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어 이건 어떨까 하고 찍으시고요 사실 옷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자랑해도 되고 내 방 자랑 내 주방 뭐 내 사무실 다 가능합니다 대신 가릴 것만 꼭 가려서 주세요 저희는 지금 바로 가려드리진 못해가지고요 자 우리 방선경 님께서 모든 코너가 신박하고 좋아요 선물 팡팡 에너지 팡팡 터지는 박수채 맞습니다 코너가 신박하고 좋은 이유는요 또 여기서 되게 이번에 우리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에도 많이 못 쉬고 약간 이렇게 좀 많이 고민하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바로 덥석 바로 이렇게 물었죠 자 우리 약간 좀 자화자찬 같지만 여기 지금 제작집 우리 작가님들도 지금 어깨 많이 좀 으쓱해졌는데 사실 저희 자랑이긴 해요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요 맞아요 아무튼 계속 지금 문자가 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자 우리 사실 제가 좀 이런 날이 오구나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디오를 시작하면 다들 하는 게 있죠 그것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청취자 애칭 정하기 공모인데요 저는 샘디로 정했어요 샘이니까 샘디 여러분들의 애칭을 뭘로 할지 의견 주세요 한번 정하면 앞으로 쭉 가는 애칭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된 최종 한 분께 어? 아니네? 와 여기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10분을 뽑습니다 여러분 당첨자 한 분이 아니라 10분을 뽑아서 젊은 올리브 매장 상품권 3만원권 보내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젊은 올리브 사실 문맥상 올리브 젊은이죠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애칭을 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채 청취자 애칭 공모 기다리는 동안 우리집 2PM 듣고 오겠습니다 자 청취자 애칭 공모 문자 했더니 벌써 문자가 좀 왔어요 몇 개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아 벌써 너무 웃긴데 우리 강연수님께서 청취자 애칭은 음... 따릉따릉? 이거는 제 이제 서준맘 유행어죠 따릉따릉? 근데 약간 우리 따릉이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아요? 이거 뭔가 좀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 너무 귀여워요 자 우리 장혜미님께서 수세미 이유는 수다가 체질인 박세미님이니까 수세미 수세미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못 듣는 사람 없게 수세미 본인도 웃긴가봐요 뒤에 크크크를 굉장히 많이 붙이셨는데 수세미는 제가 어렸을 적 별명이었고요 근데 제가 우리 청취자님을 부를 때 우리 수세미님들 하면 조금 이렇게 웃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희님께서 박수채 저희들은 짝짝이 어? 박수소리가 짝짝 나잖아요 어 이거 약간 좀 귀여운데요 짝짝 우리 최진우님께서는요 쌤쌤이들 쌤이랑 같이 수다 떠는 쌤쌤이들 아 약간 이런 소리 짝짝 쌤쌤 이런 거 약간 박수채 이런 것처럼 약간 쌤 발음 이런 게 살짝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아 일단 이렇게 다 한번 읽어봤고요 뭘로 할지는 저희가 이따 끝날 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 선물을 많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것저것 홍보하고 소개하느라고 뭐가 참 진짜 막 너무 많죠 이번에는 우리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프로그램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단순한 질문이니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N 검색창에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을 검색해서요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박수채 공식 인별그램 박쌤이 쇼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에 DJ 박쌤이가 종이 인형처럼 어떤 옷을 입고 있거든요 과연 저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객관식이거든요 1번 핑크 투피스 2번 파란 한복 3번 보라색 신도시 원피스 이 중에 정답은 몇 번일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혹은 무료인 보릴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받는 사이에 노래 하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힌트 곡이니까요 제목은 듣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ID의 노래 노래 안 들어가고 바로 일단 곡 소개 없이 할게요 EXID입니다 정답 제목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제목 얘기 안 하려고 무더니 했었습니다 EXID의 핫핑크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SBS 러브 FM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핑크 투피스였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그분 다섯 분 우리 그 중에 다섯 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김지영님께서 1번 핑크 투피스요 샘디랑 찰떡이네요 맞아요 전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2650님 1번 축하 축하 우리 오늘부터 1일 우리 김보경님께서 1번 목소리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도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원래는 허스키에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시고 자 우리 이은주님께서 1번 오늘 의상하고 비슷하네요 저 인별그램 팔로우하고 왔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인별그램 많은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런데 보시면은 힌트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최진우님께서 1번 우리 분명 점심시간에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폰 끼고 일하면서 듣다가 퀴즈 푸느라 초록창 검색까지 하고 있네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죠 또 우리 박수채는요 이렇게 또 자랑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예감 잭스키스 이 노래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청취자 애칭 공모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막 싸드려요 꼭 보내주세요 박수채의 수다리 박수채의 수다리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수채의 청취자 애칭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요 몇 개 또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담청자는요 4부 마무리 전에 발표할 거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막 보내주세요 마구마구 자 우리 방배동 노사연님께서 닉네임부터 너무 귀엽다 세미와 주둥이들 어떤가요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주둥이들 근데 약간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주부들이나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둥이들 주둥뺑이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이현주님께서 애칭 12시에 만나니 신데렐라 오 근데 들으면 약간 기분은 너무 좋겠다 우리 신데렐라들 이렇게 자 우리 7931님은요 샘가드 어때요 박쌤이 보디가드 하듯이 샘이를 감싸다 느낌으로 어? 어? 약간 샘가드 어? 우리 7931 이분 아까 선물 받으신 분 아닌가? 번호 뒷번호? 자 우리 7056님께서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이니 수화체들 어? 이게 아 수채화들 수화체라고 읽었는데 수채화들 이걸로 진행시켜 라고 이제 이 톤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 수채화 이것도 약간 좀 아름답네요 자 우리 조은혜님께서 샘디와 샘통이들 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밥 다 드셨어요 우리 샘통들 자 정말 샘통이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어 여기서 웃으면서 하트까지 보내주셨네요 우리 은혜님 자 우리 이혜미님께서 샘이넴 아님 아니 샘이넴 에미넴 아님 샘이넴이요 아 되게 말도 빠르고 잘하고 많고 이러니까 약간 그걸 빗가서 지금 샘이넴이라고 하신거죠 샘이넴 어 근데 좀 어울리긴 해요 저랑 자 우리 박해지님께서 샘디와 샘바라기들 해바라기처럼 샘디만 바라본다는 의미에서요 오우 샘바라기들 이것도 약간 좀 다들 약간 좀 마음이 이쁘고 부드럽고 좋은 것만 바라보신다 오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준비한 질문인데요 요즘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뭔지 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 관심사는요 라디오 북해 결혼 연애 다이어트 저는 약간 뭐 이런거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또 하나 쉽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 메인 작가님의 키워드에요 비타민 B 남국민 밀키트라고 하는데 요새 남국민님께 푹 빠져 산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나 OTT 빠져있으면 그 제목을 혹은 가수나 배우를 좋아하면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키워드 세 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안됩니다 원래 뭐 이런거 얘기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런거잖아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받는 사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소유 정기고님의 노래죠 썸 나도 타고 싶다 네 청취자와 친해지고 싶고 알아가는 문답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요즘 여러분들의 최대 감심사 중 세 가지를 보내주십사 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다섯 분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유호진님 MBTI 무병장수 나는 솔로라고 하셨는데 아 요새는 MBTI 이거 모르면 안됩니다 MBTI 무조건 알아야 되고 무병장수 오래 살고 싶으시구나 그리고 나는 솔로 약간 나는 솔로를 보고 무병장수면은 자기는 혼자 살고 있는데 약간 올해는 살고 싶고 약간 그런 관심사인가요? 약간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어? 나는 혼자 지내지만 또 올해는 살고 싶고 나 혼자 오래 사는 방법 어? 이런걸 알고 싶은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윤미수님께서 누수 원룸 남방 아 요즘 생활고에 고뇌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해를 하는게 뭐냐면요 제가 어젠가 그제 그 너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도 경험해봤던 거거든요 남방비 없어가지고 물도 끓여봤고요 물이 바닥에 차가지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177님 악세사리 다이어트 퇴사 퇴사요? 오 우리 퇴사를 고민하고 있고 악세사리 다이어트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사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다이어트하고 악세사리 마음껏 싸가지고요 꾸미고 밖에 나가서 노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힐링 방법입니다 나를 꾸미는 거 그리고 내 자존감을 올리는 거 그리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퇴사하세요 저희 정창희님께서 전쟁, 석유, 핵 고위 공무원은 아니시겠죠? 조심스레 와 전쟁, 석유, 핵은 제가 보기에는 정창희님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엄청 어릴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20대 후반에서 30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걱정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보는데 사실 걱정을 해야 될 건 많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제 앞길, 앞날이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에 최대한 열심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 김최리님께서는요 드라마 강남순 요새 굉장히 시청률 잘 나온다고 뉴스에 또 딱 떴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 옷 정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책은 뭐 자기 위에 있는 거고요 옷 정리는 생각 정리 위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보는 거랑 옷 쇼핑 줄이고 정리하기가 최고 감신사예요 내일 정리 전문가 나오신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어? 미리 스포 뭐야? 우리가 안 했는데 맞아요, 말 나온 김에 예고할게요 어? 눈치 너무 빨라요 내일 정리 전문가 이지영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나는 정리를 못한다 나는 정리 자체는 좀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무조건 챙겨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래는 다섯 분이지만요 오늘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선물을 주기 위해 각오하고 왔다고요 그래서 더 소개하고 선물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혜선님 편의점, 독서, 군고구마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요새 진짜 많이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요 딱 집에서 독서하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거 진짜 꿀인데 나만의 힐링이거든요 조혜선님 축하드리고 우리 김상환님께서 어? 애기 엄마인가 봐 우리 아이 학원 그 다음에 최저가 마트 저녁 메뉴 주부들의 숙제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요새는 마트도 많이 안 가고 인터넷으로 너무 간편하게 밀키트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이거는 그리고 30분, 40분 만에 집 앞에 배달이 금방 오잖아요 어디에 오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밀키트 가끔 이용하세요 직접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밀키트 자 우리 한미숙님께서 아들, 남편, 반려견 아니 한미숙님 본인 자기 자신은 어디 있어? 내 자신부터 챙겨야지 무슨 아들, 남편, 반려견 그럼 당신은 누가 챙겨요? 우리 미숙 언니 누가 챙겨? 우리 아들이랑 남편 듣고 있다면 우리 엄마, 아내 꼭 미숙 씨 챙겨주세요 심지어 또 우리 엄마랑 성함도 같으셔 마음 아프게 우리 엄마 박미숙인데 자 우리 박도원님께서 회의, 연봉, 구내식당 약간 돈에 왜냐면 구내식당은 사실 밖보다는 살짝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사 드시지 않고 구내식당을 굳이, 굳이, 굳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습관이죠 이거는 약간 회의, 연봉, 구내식당 하면 약간 박 부장님 네, 그런 느낌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세 가지 키워드 이거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살아있는 인간인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경선님께서 챗GPT 월동준비 이직이라고 하셨는데 아, 새로 일어나기 위해 약간 준비하시는 분이네 챗GPT라고 해서 약간 지식을 공유하는 건가 뭔가 약간 그런 사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요새 많이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재밌네요 월동준비 너무 중요합니다 이직도 우리 유경선님 꼭 잘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곳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자, 우리 지금 소개되신 분들은요 모두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커피 쿠폰 쏩니다 자, 그럼 킹 돌릴 겸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앙뮤 러블리 샘디와 함께할 청취자 애칭 공모를 받았죠 재밌는 청취자 애칭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발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이걸로 이제 쭉 가는 거잖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 아까 온 애칭 중에 생각이 나는 거 읊어드리면 그 쌤통이 쌤통이들 아우 그 다음에 우리 주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디가드라 해가지고 쌤가드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별명이었죠 수세미도 있었고 아우 너무 어렵다 진짜 좀 귀여워 쥬둥이들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쌤통이들 퉁퉁 이런 것도 귀엽고 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뭘로 결정을 했을까요? 당첨자는 바로 짝짝입니다 우리 아까 김미희님께서 박수채 저희들은 짝짝이 박수소리가 짝짝 나잖아요 2분이었습니다 우리 미희님께는요 백화점 10만원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 있죠? 애칭 문자로 소개된 10분께는요 젊은 올리브 그 알죠? 알죠? 그거? 매장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방송 이후 성공표 확인해주세요 자, 우리 채영중님께서 장사하며 듣다보니 시간이 순삭했네요 와, 동네 단골 엄마들끼리 커피 마시며 수다 떨다가 헤어지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겁니다 저희가 노렸던 부분 일하다가 심심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 제가 같이 옆에서 수다 떨어뜨리는데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어,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김나연님께서 개그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통통 튀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또 이렇게 DJ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조금은 드네요 자, 우리 김소정님께서 샘디, 오늘 첫 방송 맞나요? 샘디 이스 먼들 이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우리 김소원님께서 DJ 첫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 잘 어떻게 제 떨리는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 어떻게 잘 숨겼나요? 들키지 않았나요? 다행이에요 앞으로의 미래가 좀 궁금하긴 해요 3개월, 6개월, 1년 더 지나면 더 능수늘란하고 여러분들과 더 많이 친해지면서 더 우리가 소통을 하고 수다를 떨지 않을 수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이만 들면서 벌써 약간 좀 설레이네요 앞으로의 우리의 방송이 같이 한번 만들어 가요, 여러분 어, 오늘 자, 이제 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 네? 시간이 이렇게 갔다고요? 저 지금 계속 더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소감을 얘기하자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떨려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우리 작가님들도 우리 피디님도 어?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당당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 무대 체질이에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했나 모르겠어요 어? 우리 또 최수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샘디 아직은 약간 세미 프로처럼 어설픈 면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DJ 부분에서 프로가 되는 샘디가 될이라 믿으면서 많이 응원할게요 아자아자 파이팅! 네, 저희 집에 제가 그 트로피 자리 하나 마련해 놓긴 했거든요 미리 거기에 트로피가 이렇게 올려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이에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우리 내일 또 수다떨어요 안녕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